타마마 자체를 이렇게 봤을 때 토크훈에서 되게 재밌는 캐릭터로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지 굳이 누가 그런 소스를 흘렸다 그래갖고 그거 들어가갖고 봐갖고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쨌는지 그런 거 봐가지고 괜히 그냥 또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뭔가 변형돼서 보일 거 아니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이미지에 비해서 그래서 굳이 안 찾아봤어요 아니 진짜 안 봤어요 봤으면 봤다고 얘기를 하지 내가 왜 안 본 척을 해요 아니 안 봤다니까 내 자꾸 내 의도를 왜 자꾸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다들 내 말 좀 믿어요 최근에 카페 보니까 유튜브 링크 퍼오다가 고소 먹으신 분 있던데 보셨어요? 누가 고소를 먹었어요? 고소라고 치면 나와요? 유튜브 링크를 퍼하는데 고소를 먹는다고? 뭐 개소리야 고소 지금 밥 먹었어요 고소한다고 어? 고소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카페 네 여기 있다 유튜브 영상 DC갤러리 공유했다가 고소당함 다들 조심하세요 이거? 코벤게이 이거? 네 어... 어... 아 DC갤러리에 올라간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거 그대로 퍼갖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는 그냥 저거잖아 그 막고소잖아 막고소 이거 나도 읽었어요 예 이거 그냥 글 퍼간 거다 DC인사이드는 불법 사이트에서 퍼면은 그건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DC인사이드가 뭡니까? 예... 커뮤니티 사이트고 거기서 이제 퍼갖고 자기가 직접 글을 이제 기입하고 거기다가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막고소기 때문에 예... 가가지고 아 난 그냥 뭐... 퍼온 거 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이게 어떻게 어... 뭐 그런 게 되겠냐 물어보면은 잡을 수 있는 법이 자체가 없어요 예... 흠흠흠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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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뭔가... 흠적을 지우기 위해서... 예... 뭔가 흠적을 지우기 위해서... 예... 이렇게 막 고소를 막... 마구잡이 식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할지언정... 글을 자기가 이제 기입을 해갖고 뭔가 명예훼손성이나 모욕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가 이제 적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퍼온 거 밖에 안 되는 거면은 그건 크게 의미 없죠 예... 저도 협박 많이 받아봤어요 예... 저도 협박 많이 받았어요 이거 글을 뭐... 관리자니까 니가 글 좀 지워라 내가 저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저 사람이 메일도 안 보고 쪽지도 안 본다 니가 카페 관리자니까 니가 지워라 안 지우면 어떡할 거냐 뭐... 법적 절차를 밟겠대 족가는 소리 하고 있네 절대 못 밟아요 이거는 예... 그냥... 있는 글을 갖다 퍼가지고 올린 거 밖에 없으니까 다만 어떤... 내가 이제 오슈를 하다가 그런 건 지워줬어요 그 모텔에서 벽 부수고 그... 저... 뭐지? 그... 뭐... 무슨 벽이라고 그러지? 가벽? 예... 모텔에서 주먹질로 이렇게 막 벽 부수고 했던 그... 고3짜리? 예... 그 친구한테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좀... 이거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영상만 따로 지우는데 약간 시간이 필요하니까 길게 보름만 다오 그 안에 꼭 지우고 썸네일도 바꾸고 제목도 바꿔줄게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지워줬어요 근데 되게 빨리 지워줬어요 예... 뭐 그런 경우는 지워주죠 당연히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면은 음 너무 이제 커뮤니티에 막 퍼져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견인된 경우에는 자기 개인 정보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의 과옥인 과오인데 이것 때문에 너무 주변에서 막 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거 지워주죠 19살인데 예... 기물 파손하고 돈도 다 물어줬대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욕을 먹을 만큼 먹었을 거 아니야 예... 그런 건 지워줘야지 인간적으로 지워줘야지 그런 거는 예... 음... 엄태용 얘기도 하더라고 나한테 어... 태용이 형도 그거 지워줬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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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지워줄 의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DC에든 데서 이제 뭐 퍼와가지고 그런 거 글 올린 거는 그 글 작성자를 고소해야지 그 글이 여기저기 퍼진 걸 갖다가 고소한다 그래서 가가지고 형사가 뭐라고 할 거야 음... 이거 글 적은 게 본인인지 색출하려고 하는 걸 걸 아마 내가 봤을 땐 그래 높은 확률로 이 글 쓰고 옮기셨는데 글 쓴 게 본인이요? 이럴 수도 있지 왜냐면 이제 보통 그런 약간 좀 민감한 글들은 유독 닉네임으로 글을 올리거든요 이응이응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색출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죠 예... 그냥 단순하게 퍼온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만약에 이제 그런 글에다가 이제 댓글을 달 때 뭐 최근에 안 그래도 지금 뭐 이대녀 이대남 해가지고 그... 어디서 뭐 프로그램을 기획해가지고 젊은 남녀들이 이제 좀 갈등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다룬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어떤 여자 출연자분이 굉장히 좀 열받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그냥 중립 기업 못 놔두고 이제 얼굴이 공개되고 이름이 나왔으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 자기 열받는다고 막 족같이 적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걸로 이제 대량적으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벌금 적어도 50만원 60만원 내야 될 거예요 예...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본인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거니까 네... 조심해야죠 그런 거는 흠흠흠흠흠흠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글인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구 어디 당이라고는 얘기 못하는데 어떤 당이 있어요 예... 정치적인 이제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에 대해서 어... 좀... 그니까 지금 저 고소당한 친구도 쫄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흠흠흠흠 암튼 이런 얘기 이제 좀 그만하고 어... 되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 이제 더글롤이 내일 나오죠 12시 났으니까 금요일날 나온다고 합니다 많이들 본 거 같아 보니까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 커피 좀 더 주라 그거 아까 한 캔이었어? 네 얼음 있네요 월요일이랑 화요일 쉬면서 배달음식을 엄청 시켜 먹었어요 근데 내가 먹은 거 내가 다 치우고 배달 용기에 묻어있는 양념 같은 것도 싹 다 물로 흘려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내가 다 처리했어 처음으로 청소가 재밌더라 기분이 좋아지더라 누구나 하는 걸 되게 특별한 경험인 것처럼 얘기를 하네 시켜 먹으면 배달 용기 그런 거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 물로 다 씻어서 포개서 정리해놓고 버리기 쉽게 그런 걸 좀 했어요 뭔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거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쉴 때 집에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거나 그러면 제가 좀 하려고요 청소기도 돌리고 뿌듯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런 걸 해보니까 혼자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하는 거 자체가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하면서 굉장히 좀 그랬는데 막상 내가 한 거잖아 내가 한 걸 내가 치운다는 게 굉장히 보람된 일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원래 안 하는데 아줌마가 하죠 아줌마가 하죠 아줌마가 집을 개판 쳐놓는 게 허용하고 싶지 않았어 토요일 날 아주머니가 오시거든요 토요일 날 오시는데 청소 다 해놓으시고 되게 집이 깨끗한 상태였는데 내가 이제 방송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일단 한 분 구했습니다 매체 아니 사이다야 벌써 이렇게 구한다고? 브로커네 브로커 여캔 브로커 너 대단하다 근데 조금 씁쓸한 게 내가 초반에도 이런 얘기 하다가 여러분들이랑 잠깐 좀 싸웠지만 약간 분위기가 좀 십창 났었지만 오프닝이 뭔가 공지로 써서 그거를 보고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좀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랑 직접 구하러 다니면서 뭐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하는 거랑 뭐 자존심의 문제를 다 떠나갖고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같이 할 때 그래도 어 뭔가 이제 두 가지 루트잖아 내가 섭외하는 것과 와주는 것과 근데 와주는 사람에게 좀 고마운 마음도 있고 와주는 사람은 또 그만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지 대단한 그런 방송은 아니지만 흠흠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래 FM대로라면 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여러 사람이 연락이 왔으면 좋았겠지만 흠흠흠 이런 건 내가 노력해볼게 류흠 아 근데 괜히 미안하다 어 민망하다 이런 게 또 음 사이다한테 참 고맙네요 예 좋은 펜을 뒀어 나는 아까 팬욕 뒤지게 했는데 저런 개병식 같은 것들이 어떻게 팬이냐고 하면서 예 온갖 벌레 취급을 했는데 근데 그게 팬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진짜 막 그냥 부정을 뿌리고 다니고 방송에 아무런 그 도움도 안 되면서 이렇게 짜치는 채팅이나 하고 막 분탕이나 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경꾼이라고 할게 구경꾼 예 그런 구경꾼 뜨내기 팬들 걔네들의 그 심술이 너무 싫었어 그래서 아까 그렇게 욕을 했던 거고 당연히 당연히 진짜 팬심이 있고 뭔가 내가 이거 해보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응원해 준 사람들한테는 참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고 예 그런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존나 가스라이팅 아니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모든 게 다 널 위해서야 이러면서 존나 듣기 싫은 말이야 맞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럼 좋게 얘기를 해줘야지 말하는 방식도 중요해 음 어 근데 좀 약간 약간 시간을 갖고 좀 볼라 그랬는데 바로 사이다가 바로 그냥 막 구해버렸네 어 어 근데 지금 얼굴 보고 이렇게 막 호들갑 안 떨고 나중에 내가 그 뭐 이제 뭐라고 하고 섭외했어? 근데 몇 명인지 안 보여주지 확실하게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오늘 이게 오늘 그 오프닝 때 막 섭외하는 방송을 하진 않을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좀 궁금하네 음 점마 지금 그 방에 가있나 보다 음 점마 지금 음 그리고 또 제가 따로 여캠들한테 연락도 했어요 오랜만에 예 뭐하고 지내니 잘 지내니 이러면서 괜히 그냥 예 그래서 좀 바로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바로 안부만 물었고 바로 이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시골 갈래? 좋다 하던데 날짜만 맞으면 좋대 음 오케이 오케이 간단하게 심플하게 물어봤네 나도 좀 연락을 했는데 안부만 물었고 갈래? 이런 얘기 아예 안 했어요 예 왜냐면 뭐 막 반년 넘게 뭐 1년은 1년만에 뭐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뭐 8개월만에 짧으면 5개월 뭐 길면은 1년 8개월 막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안부를 물어야지 그 상황에서 뭐 내가 사실 이런거 이런거 하는데 좀 나와줄래? 이렇게 얘기하는건 좀 너무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디아블로4님 데이트하는거 아니에요 예 열받게 하지 마세요 아까 그러고가지고 내가 좀 아까 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디아블로4님 예 흠흠 어 예 뭐 찐따같은 채팅 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바로 블랙 음 아닐고 블랙 나이스 잘 가시게 음 오해받는거 오해받는거 존나게 싫어하네 예 맞아요 이게 팬들이 나를 놀릴 수 있는 그 이제 수위는 나의 외모 나의 외모와 뭔가 그런걸 가지고 놀려야지 예 뭔가 방송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 뭉개는 짓은 받지 않습니다 예 언제나 외모나 이런걸로 하세요 어 음 무슨 말인지 알겠쥬? 음 음 음 음 용각산 진짜 좋다 야무지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갈에 많이 끼는 사람 있으면 요거 사세요 요거 병원에서 아니 병원이래 약국에서 파나봐 이거 진짜 미친다 효과 야무지네 나 이거 안먹었으면 지금도 킁킁거리고 마이크 꺼놓고 막 계속 그랬을텐데 다르네 두개 때리니까 가래가 어 녹네 녹아 음 우리가 알고있던 용각산이랑 다르네 예 6,000원이야 6,000원인데 18개 들어있어요 18개 중에 두개 때렸죠 어 근데 지금 인천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고 어 도로가 이제 막 먼지랑 이런걸로 그득했었는데 이제 좀 씻겨 나가겠죠 예 그니까 뭐 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바이크 방송만 계속 하면은 좀 질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나의 취미는 사실 게임인데 진짜 툭 까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정말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게임은 바이크를 못 탈 때 내가 이제 도피하던 취미였던 것 같아요 게임에 그렇게까지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예 최근에 바이크를 타보고 나니까 어 도피하는 취미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차악을 택하는 그런 느낌 차선책 예 그래서 게임 방송으로 오전에 낮에 하는 그런 방송을 바이크 타는 그런 시간에 했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 내가 이제 열한시부터 막 아침 여섯시 일곱시까지 방송을 하고 예 그러고 한두 시간 뒤에 또 바로 나가서 열몇시간동안 또 하고 그러고 막 집에 4시 5시 이렇게 와가지고 다여섯시간 자고 11시에 또 방송 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정말 자는 시간 외에는 완전 cctv 같은 그런 방송을 할 때 그 분담을 하는게 이제 캔방이 있다면 절반이 캔방이 캔방이라면 나머지 절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라이딩 방송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흠흠 다른 걸로도 좀 채워보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예 게임으로 채우기에는 뭔가 내가 막 즐겁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어쨌건 입터는 걸 좋아하고 예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야외 방송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랄프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해가지고 이제 랄프한테 야 그 시골 같이 가실 여캠 구함 이거 공지로 좀 올려줘라 예 그러고 하게 됐어요 뭐 장수섭이랑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또 이렇게 활동적으로 방송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죠 밖에 나가서 뭔가 고생하는 게 시골 방송이 아니죠 예 저는 이제 진두지휘를 하는 커맨더가 되는 거고 예 이제 같이 아무튼 그 방송에 대한 포맷은 이제 그때 이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이번 달에 어 무조건 시골 방송을 한번 기획을 해볼 거예요 예 이게 파일럿으로 하는 거지만 이게 좀 반응이 괜찮고 어떤 BJ가 나올지 모르니까 또 나온 BJ분이랑 또 재밌는 호흡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면 또 다음 뭔가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방송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도전 아 도전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예 예 암튼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시도들을 예 그래서 아까 그렇게 개지랄했던 거예요 제가 예 평소 같으면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장난이지만 예 좀 진지해서 그랬나봐요 음 음 근데 마땅한 장소는 많이 있어요 이제 들어왔다 지갑게 며칠 안 보니까 지을까 탔다 아이고 우리 아이고 형 멋있게 고마워 어 음 어서와 음 이틀 동안 아예 딱 휴방하니까 좀 허전하셨죠 다들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한드립 재미없어요 예 병신 같아요 예 죄송한데 그 신한드립은 재미대가리도 없고 그냥 웅웅한 새끼들 치는 채팅 같으니까 예 치는 채팅 같으니까 예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랄프랑 나랑 약간 8시 쯤에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그 그 저 카지노를 봤거든요 예 그때 이제 먹고 저는 조금 배가 더 고파갖고 예 청국장을 또 시켜갖고 먹었어요 예 햄버거 먹고 청국장 먹었습니다 예 뭔가 이제 햄버거나 피자 같은 거 먹으면 빵 먹으면 무조건 뭔가 얼큰한 걸 먹어줘야돼 코트야 공룰이야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월요일 화요일 아무튼 뒤지게 먹었어요 뭐 하루에 그냥 배달비로만 12만원씩 쓰고 막 그랬던 거 같아요 예 회도 먹고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어떻게 먹었냐면은 배민을 들어가보면은 3대 청국장 근데 청국장은 진짜 집에서 먹어야 돼 시켜먹으면 그쪼른 맛이 안 난단 말이지 아냐 그런 맛 나는 곳 많아요 주변에 없으신가 보지 뭐 예 21,000원 롯데리아 홈플러스 20,000원 나는 바다다 화로해 전문점 49,000원 광호우로 너의 디저트 수제 케이크 전문점 19,800원 생 딸기 생크림 도시락 케이크 케이크로 처먹었어요 딸기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더라구 생 딸기 생크림 도시락 케이크 11,000원 딸기 주스 1개 5,300원 해가지고 배달비까지 해서 19,800원 거기다가 아침에는 선지해장국 13,000원 전날에는 소곱창 모든구이 48,000원 그리고 그 전에는 이틀 전 생 딸기 주스 외 2개 생 딸기 주스 6,000원 그리고 딸기 생크림 조각 케이크 6,500원 거기다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4캔 15,000원 30,000원 그리고 이틀 전 아침에는 미추홀 부대찌개 35,000원 그리고 그 전에는 불닭발 국물 닭발 에다가 국물 닭발 에다가 국물 닭발에다가 오돌뼈 그리고 그 전에는 비비큐 황홀 예 그리고 그 전에는 랄프랑 같이 먹었던 육사시미 연어 이런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어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치킨 국물 닭발 오돌뼈 부대찌개 딸기 케이크 딸기 주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그리고 곱창 모둠구이 그 다음에 해장국 그 다음에 회 그 다음에 햄버거 그 다음에 청국장 이게 월요일 아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동안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이게 3일짜리야 3일짜리 미쳤죠 제가 람보르기니급이야 유지비 좋대네 코트야 이상하게 코가 조오나 부어있더라 키우키우키우 이렇게 많이 먹은거야 많이 먹은 코트야 배회부하면 구가티 나와요 많이 먹은만큼 많이 쌌어요 코트야 저 배 조금이나마 일조했다는게 그저 뿌듯하다 존나게 잘 처먹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3일동안 쉬면서 집에서 3일동안 쉬면서 얼마나 배달비를 소비를 했을까 그걸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볼까요 232,800원이요 벌써? 예 3일동안 23만 저희 아까 롯데리아 포함하면 252,800원이요 25만 2,800원 2,800원 네 그전에 시켜보고 BBQ는 빼먹으셨더라구요 어 그것도 포함한거지 그거를 포함을 시킨다면 그거는 근데 배민에서 주는 쿠폰 가지고 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사먹었으니까 9,000원을 더하면 되지 여기다가 26만원을 3일동안 태웠네 26만원을 3일동안 태웠네 코트야 이 새끼 뱃속에 청라 어린이집이 인해 샀겠다 샀겠어 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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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존나 거꾸로 된게 뭔지 알아? 내가 차라리 바이크 타고 어디가서 박투어를 하거나 그러면은 돈도 벌지 아니 그러니까 방송 안한다고 치고 기름값이랑 하면은 밖에 외출하는게 더 또이또이야 응 또이또이야 형 한 끼에 29,000원 쓰신거에요? 응 한 끼에 거의 3만원을 쓰네 네 이렇게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자영업자분들에게 참 도움되는 배민 배민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와중에 컵라면 두개 때리고 봉지라면도 두개 때렸어 에 코트야 맞아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어 그 와중에 컵라면 두개 플러스 봉지라면 두개 그것도 라면에다가 그냥 라면 끓인것도 아니야 거기다가 햄을 넣었죠 햄 아 소세지 넣고 저기 곱창 시켰을때 나오는 그 부추랑 이렇게 야채 이렇게 그 채 썰어진거 있어 그거 이제 소스를 넣어갖고 이렇게 약간 파절이처럼 먹는건데 그거 자체를 라면에 넣어버렸어 그 소스는 빼고 나 곱창 먹을때 그런거 안먹거든 어 그렇게 하니까 완전 국물이 야무지던데 그거 자살방법 아니야 뭐해 당장 멈춰 그리고 뭐 그렇게 먹었죠 예 코트야 예예예 지금 듣고있는거 실험하나요 예 맞아요 앞으로는 제가 예 앞으로는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날 쉬는데 쉴때 어 한번 찍어서 다 리뷰 이벤트 올릴때 그 찍어놨던 사진들을 다 카페에다 기재를 할게요 오늘은 얼마나 처먹었는지 예 월요일 화요일 그 식단표를 아예 딱 적어드릴게요 방송을 할때는 그렇게까지 안먹어 방송을 안할때 이렇게 많이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펠프스급이라고 오줌 좀 싸고 올게요 오줌 좀 싸고 근데 오늘도 뭐 시켜먹어야죠 예 술 한 30분정도 더 있으면 배가 고플거 같은데 뭐 먹을지 한번 랄프랑 같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앉아계세요 또 시켜먹어야지 30만원 채워야지 하루에 10만원이라도 먹네 한 끼 33,000원 반갑습니다 형이 그래도 치워놓으셨더라구요 오늘 예 다시 봤습니다 이제 사람 됐구나 예 철이 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뇨요? 글쎄요 건강관리를 좀 하긴 해야되요 예 저정도로 먹는건 솔직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데이트하고 왔습니다 네 아 저 좀 늙었나요? 안경을 바꿔가지고 좀 늙어 보이나봐요 예 안경을 샀습니다 새로 가볍더라구요 예 원래 쓰던게 너무 풍부 같아서 안경을 좀 바꿔놨습니다 약간 좀 지쩍여졌나요 예 산책방송 하겠습니까 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주세요 예 안경 개XX같다고요 감사합니다 태가 좀 비싼거에요 예 코트야 안경 바꾼김에 뽀떡 한번 해주십쇼 뽀떡 뽀떡 오늘 뭐를 먹으면 좋을까요 메뉴를 조금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시력 검사했는데 본래 시력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구요 예 똑같은 저걸로 했습니다 돛으로 약간의 난시가 좀 더 추가됐다고 하는데 예 예 그 바뀐걸로 조금 써보니까 어지럽더라구요 예 원래걸로 써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걸로 했습니다 저를 왜 먹나요 저는 음식이 아닙니다 지금 한시인데 그래도 배달하는데 좀 있을거에요 코트야 점심에 뭐 먹었어요 매운거 단거 짠거 점심 초밥 먹었구요 예 집에 돌아와서 형이랑 햄박 하나 때렸구요 예 그렇게 먹었습니다 메뉴가 좀 중요합니다 마라탕이요 마라탕 마라탕 코트야 그럼 닭볶음탕 같은 양념승 닭볶음탕 닭볶음탕 전달해볼게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정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정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형이 고르는 음식으로 먹을 거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고를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뭘 고른다 한들 코황상에 마음에 안들면 먹을 수가 없는거기 때문에 황제가 정한다 맞습니다 저도 딱히 지금 먹고 싶은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황홀을 드셨더라구요 그 쿠폰이 약간 선착순 쿠폰 그런거라서 드셨나봐요 배달 배민닭 뭐 먹을까 하고 슥 보고 있는데 그 쿠폰이 뜬거죠 선착순으로 그래서 시켜먹은게 아닐까 그냥 그럴 사람과 하나 대충 말하면 알아서 나 이거 먹을래 할거인 키키 그렇죠 그렇죠 코트야 별풍으로 괜히 쌌네 야라이 별풍으로 괜히 쌌네 야라이 별풍으로 괜히 쌌네 야라이 야라이는 없어졌습니다 뭐 시킬거에요? 리뉴? 예 골라주세요 밥 먹자 밥 닭볶음탕을 말씀하시더라구요 어 닭볶음탕 먹자 진짜요? 어 진짜요? 어 용각산 효과 진짜 디지네 네 수음 오우 내 추천을 받아준다고 바로 만원 태워줄게 배달비 신경쓰지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설로 갈까요? 음 아 그리고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 이거 메일 거부 다들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동화닷컴뉴스 여기 스팸처리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이런 쪽지 안 받으실 거에요 예 네 내 번호를 갖다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예 카페에서 의견 안 맞는다고 개인적인 메일로 갖다가 불만이 있으면 여기다 전화해 씨벌로만 해놓고 여기다가 내 번호를 연락 내 번호를 적어갖고 개새끼가 예 예 그 연락 한 놈도 이상한 놈이야 그래가지고 개 쌍욕받고 카페 탈퇴시켰었지 근데 또 나중에 또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글만 풀어줘야겠다 어 흠흠흠 형이 최근에 강태한 사람 부어주면 되죠 응 근데 여기 사유가 응 이게 맞나 이거 맞아요 이거 응 두 명인가요 혹시 두 명 아니고 한 명이야 아 이 사람 사유가 좀 야무지네요 어 패드립 쳤어 내가 솔직하게 시인할게 너무 열받더라고 바보도 아니고 푸사만 딱 봐도 난 거 아는데 네 네 패드립 쳤어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열받아갖고 일상생활 방해받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패드립 쳤습니다 시인할게요 네 아니 저도 저도 되도록이면 안 하죠 안 하고 싶은데 아 진짜 말 없더라구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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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막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열받으니까 했어요 누가 이거 숫자 찍어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올리면 올리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내가 패드립 쳤겠습니까 코트야 그건 맞아요 그건 패드립이 아니야 걱정해준 거잖아 막지 어마이 계세요? 아바이는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흐흐흐 네 50분 걸린다고 합니다 아바이 100분 걸린다고 합니다 일단 앞에 나갈 수가 있죠 네 코트야 한 개도 아까운 거주지사 울려 건방게이드라 채팅 왼쪽의 따봉 버튼 하나는 눌러져라 음 아 쟤 자주 저러는 애야? 블랙해 블랙하는게 맞지 아 오르노? 응 정확히 4일전에서 똑같은 채팅을 쳤는데 그리고 또 대단했네요 왜 저러우나 쉽다 정말 귀엽네 그냥 콕 좀 건조해갖고 그런지 코피 났네요 예 코 파서 그런게 아니라 건조하면 자주 나요 예 코가 좀 약해서 가습기 샀어요 가습기 뒤에 돌아가고 있잖아 가습기 돌아가고 있는데도 여기까지 안 닿나봐 그냥 무화량을 좀 올려봐 너무 건조해 너무 정식으로 한번 살까요 가습기를 여기 놔둬도 돼요 여기 옆에 무슨 가습기? 그 온열로 하는거 열로 해가지고 막 뿌리는건데 안 보여요 저렇게 안 보이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 놔둬도 돼요 음 사 사 완전히 형들 병질러가 안되네 음 음 좀 이렇게 수분이 있어야 돼 네 좋습니다 음 온열침이 좋다고 하네 공기청정기랑 같이 안 쓰는게 좋대요 흠흠흠 김새론이 아니 맞다 오늘 오프닝은 초반에 좀 약간 그런건 좀 없애고 가자 예 애초에 오늘 저거 기록을 해놨어요 음 잘했어 잘했어 오늘 요가 먹죠 음 또 나름대로 또 유튜브 민심 신경 쓴다고 그러는 거라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늘 그러면은 일단은 모슈를 좀 하고 그러고 이제 먹방 한 다음에 오늘 어떤 컨텐츠 할지 컨텐츠 경매를 있다가 새벽에 좀 진행을 하고 그러고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음 음 음 한 음 게임방송을 좀 더 끌어올리고 싶은데 내가 그게 힘들 것 같아서 아침, 낮에 이렇게 게임방송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게임방송을 장시간 하면 말수도 많이 없어지고 좀 뭔가 입국닫하고 게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갖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게임방송에 종겜 같은 거에 관심 좀 많이 갖게 하려면 바이크 방송 이런 거 줄이고 게임방송을 좀 더 해야 되긴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에요 방송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보라적으로 풀어갈지 아니면 이제 좀 약간 종겜 같은 거 좀 하면서 그런 쪽으로 풀어갈지 바이크 방송을 조금 줄이려고 해요 가끔씩 하는 걸로 만족을 하고 조금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골방송에 꽂혔어요 무조건 해보자 이런 마인드라서 그런 쪽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쉴 때 그때는 뭐 모라든 게임이든 한 가지로 두 가지 마시고 그날 꿀리는 대로 해주십시오 음 이것저것 막 하는 건 좋긴 한데 그걸 좀 재밌게 해야지 기왕 하려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흠 흠 이제 캠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적응하신 것 같고 좋네요 이거 150만원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 고민을 좀 한 거는 뭐 지금 뭐 게임도 있고 뭐 바이크 방송도 있었고 또 뭐 시골방송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했었죠 뭐 그 액션캠이 지금 두 개나 있는데 고프로 텐이랑 저 인스타 360 또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활용을 해갖고 그냥 개인 유튜브 채널 그 개인 유튜브 채널 하나 막 파 볼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편집자 이런 개입 없이 내가 영상 찍고 내가 영상 올리고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내가 관리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 볼까 라이더 훈이라 그래가지고 뭐 한번 해볼까 하고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틀 동안 쉬면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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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부캐 그지그지 채널 이름을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었죠 에 에 라이더 훈 아니면은 인간윤태훈 이렇게 해가지고 에 진짜 편집자 개입 없이 그냥 바이크 방송 줄이는 거 너무 아쉽다 바이크 방송 나한테는 원탄미였는데 유 우우 응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 라는 얘기죠 에 에 에 에 에 에 가장 유력한 게 일단 인간윤태훈이에요 브이로그식의 채널을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그리고 공지 보셨죠? 다들 오늘 코디야, 파방은 여름될쯤 알아서 많이 하지 않을까? 파방은 이제 시작 준비 단계지 코디야, 라이딩 방송 바이크 방송 안 줄이면 안 돼? 좀 줄일 거예요 조금 줄이고 일단은 시골 방송 계획을 할 겁니다 사이다가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조인해주는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번쯤은 해봐야죠 뭔가 타 BJ와의 호흡을 맞춰봐야죠 코트야,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디어 드셨습니까? 아 뭐 오래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이크 타는 걸 때도 취미로 또 즐기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컨텐츠 시작을 안 한 유입이 들어올리가 알겠습니다 컨텐츠 시작할게요 코트야, 인정받고 개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틀 쉬고 왔을 때는 네 원래 이틀 쉬고 왔을 때는 이렇게 오프닝 길게 해야 돼요 30달이 이상 글마들은 낙수에 미쳐있음 형인 유 30달이 이상은 이제 그 좀 약간 그 낙수에 미쳐있다 그 좀 그 손익분기점 계산 뭐 이런 거 한다 이거지 그치 얻어가는 게 또 있어야 나가는 거지 뭐 무작정 방송 나간다고 도움 될 건 아니니까 나도 도움 줄 생각도 해야지 예 내가 나도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예 음 코트야 바로 오프닝 더 길게 해줄게 더 해 음 원래 이틀 쉬고 나면 좀 가통을 좀 길게 하는 편입니다 예 양해를 좀 해주시고 10달이를 15달이 만들어주면 그것도 낙수긴 하지 근데 하기 나름이야 어 하기 나름이지 나나 같이 하는 사람이나 음 월요일날 화요일날 공지선대 딱 한 명 지금 지원했어요 단 한 명 근데 또 사이다가 이렇게 또 얘기해줘가지고 예 한 명 더 생겼네요 더 어 정원은 한 네 명 정도 네 네 명 정도가 좋을 것 같네 음 음 아무튼 뭐 이제 오프닝 가통은 여기까지만 하구요 예 컨텐츠 시작합시다 어 알림 보내구요 식사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냥 컨텐츠 끝나고 먹자 나중에 데워서 먹어도 되잖아 알겠습니다 코트야 여캠하면 통한 방송 나온 유선이 밖에 생각 안나 그 사람 재밌어 인정받고 배추드릴게요 아 유선이요 예 그 이름 참 오랜만에 듣네 자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통시간 너무 좋았습니다 예 자 이제 타비제이 언급 그만하시구요 여러분들 시골 방송을 위한 초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짜치는 멘트 짜치는 그런 채팅하지 말고 예 콧박이면 제발 눈치껏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